온수매트를 리뷰하겠습니다. 온수매트구요. 더블사이즈입니다. 더블사이즈. 이렇게 온수매트가 있는데 이게 본체예요. 본체인데 선을 구져보겠습니다. 선이 어디갔는지 찾기가 어렵네요. 여기 있네요. 선을 굽고 전원을 양쪽 난방이에요. 전원을 키면 이렇게 자동으로 가열돼서 순환이 되는 것이죠. 음 괜찮아요. 굉장히 따뜻합니다. 여기가 따뜻해져요. 여기가 따뜻해져가지고 들어가는거죠. 왼쪽 오른쪽 나눠지고요. 저거는 그렇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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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